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조금 특별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화면에 보시면 간단한 한글 문장이 써 있거든요. 이 문장을 영어로 내가 만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강의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위에 얼마나 먼가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 밑에는요. 왜 웃어요? 만들어 볼까요? 올 거예요? 네, 이 세 문장을 다 만드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제가 한국말로 쓴 영어문장을 영어로 보신다면 해석들은 되실 겁니다만 이런 간단한 문장조차도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다음 장 봐 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 3세 미국인처럼 말하기요. 네, 제가 그 어린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 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4살 내지는 5살짜리들이죠. 아, 이 꼬맹이들이 영어를 정말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정도, 저 정도 의사소통만 해도 정말 영어 쓰면서 여행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정말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테스트 해본 것처럼 말이 마음처럼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좀 원하시는 분들께 좀 연습 같이 하다 보면 쉽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한국말,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해볼 30개의 문장입니다. 처음에 조금 쉬운 녀석들 나오다가 가면 조금 길어집니다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내 영어 실력을 위해서 저랑 같이 한 40분, 50분 정도 재미있게 강의 끌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이런 거예요.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호텔 가서 아침 먹으러 내려갔을 때 어떤 거 드릴까요? 아니면 마실 건 어떤 거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저 그냥, 그냥 물 주세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냥 물 주세요. 어느 정도 좀 떠오르셨나요? 네, 내가 필요한 걸 상대방에게 가장 쉽게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please가 되겠고요. please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다음 장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 가볍게 몸풀기였어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just water please. just water please. 네, 여기 앞에 just가 그냥 단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도 모르시겠으면 그냥 water please 해주시면 되고 해외 가셔서 대부분 이 water 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수기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tap water 라고 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물 주세요. just water please 해봤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넘어졌거나 좀 뭐 곤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어떤 음... 뭐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괜찮아요? 라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당신 괜찮아요? 자, 우선 그러려면 이 문장 만들려면 우리가 괜찮다, 괜찮은 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괜찮은 뭐예요? 네, 이거 만드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are you okay? 자, 우선 okay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okay는 한국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okay? 알았어요. 라고 많이 쓰입니다. 그죠?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야 이따 저녁 7시에 거기 어디 술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okay 합니다. 알았어. 그죠? 저기, 분리수거 좀 해줘. okay? 라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라고 한국에서 많이 쓰입니다만 실제로 이 okay가 영어 문장 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쓰입니까? 괜찮은 이라고 쓰여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라고 쓰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럼 내가 넘어졌어요. 창피해요. 사람들이 막 걱정해 줍니다. 그럴 때, I'm okay. 나 괜찮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약속 시간 바꿔도 I'm okay. 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괜찮아요. 라고 해서 아마 영어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alright. 이라는 거 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are you alright? 그것도 맞아요. alright. 괜찮은 이 되겠고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로 써봤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뭐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뭐해요? 네,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써놨죠? 네, ing를 써놨습니다. 왜 ing가 있을까요? 네, ing 활용해서 여러분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ing, 비동사 ing 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만들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네, 정답은요. what are you doing? 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강의하는 동안 정말 많이 많이 써봤던 문장입니다. what, 무엇을, are you, 당신은, doing, 하고 있는 중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요. 뭐하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특별하게 어, 나 밥하는 중이야. 나 게임하는 중이야. 어떤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나라 말이 요만큼, 그러니까 10만큼 쓰인다면 영어에서는 50, 100만큼 쓰여요.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다 대부분, 네, 비동사 쓰시고 동사 ing 씁니다. 그래서 뭐해요? 라는 말은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와 같죠? 지금 상대방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해주시면 좋고요. 요거 맞추셨습니까? 네, 맞추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라고 하는 한국말이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설명을 해주거나 무슨 말을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 말을 이해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끄덕끄덕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끄덕끄덕 할 때 우리 어떤 말 써주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한국말처럼 오케이가 떠올리셨을 겁니다. 어, 누가 어떤 얘기 해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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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배어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절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오케이가 아닙니다. 어떤 말 쓰면 될까요? 다음 장 볼까요? 네, 오늘 배울 문장 중에 가장 짧은 거인데요. I see 되겠습니다. 자, I, 내가 see. 본다예요. 어, 웬 갑자기 보다? 네, 이 I see는요. I see. 내가 어떤 걸 알겠을 때 이해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누가 설명해줬을 때 그래서 앞으로 대답하실 때 I see. I see.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뭐 어디로 가는 길을 설명해줬어요? 아니면 몇 시에 뭐가 있는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I see. Thank you.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날 기다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For. 문장에 F-O-R. For가 들어가요. 조금 더 힌트 드리면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한테 나 좀 기다려줄래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당신은 해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네, 정답은요. Can you wait for me? 가 됩니다. 자, wait. 기다립니다. For.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어, 누구 기다리다? Wait for. 가 돼요. 그래서 Wait for me. 나를 기다려줘. Can you? 그래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Can you wait for me? Can you wait for me? 그죠. Wait for me.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상대방한테 그거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거 마음에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친절한 영어 교실 구매했습니다. 친구가 야, 그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마음에 들다? 한 번도 마음에 들다? 라고 하는 동사를 배워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마음에 들다? 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좋아하다. 로 쓰면 어떨까요? 그죠? 너 그거 좋아해? 이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들어? 만드셨어요? 정답 볼까요? 정답은요. Do you like it? 너무 쉬운 문장이죠. 그죠? Do you 당신은요? Like it? 좋아해? 너 그거 좋아해? 자, 우리 전 문장에서는 can you로 시작했고요. 이번 문장에서는 do you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고 내 입에서 잘 안 나오지만 한번 계속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이거 혼자 영어 공부하시라고 두면요. 이 연습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 내주고 단말해주고 문제 내주고 단말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뭔가 과외를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한번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은요. 우리 같이 음식 먹다가 음식 어때요?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어때요? 어떻게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문장 시작할 때 어떻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네, 음식이요. 자, 하셨으리라고 보고 다음 장 볼까요? 네, 정답은요. How is the food? 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추신 분들이 좀 적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 How가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네, 이따가 제가 How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문법적으로 드리겠지만 누군가가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How를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 어때요? How is the food? 아니면 너 잘 지내요? How are you? 그러니까 당신 상태 어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How'd를 쓰겠죠. 그래서 음식 어때요? 영화 어때요? 뭐 그 콘서트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우리 How를 시작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 좀 간단하게 여기 친절한 영어 교실 있죠? 여기 일곱 권의 교재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강의 듣는 거 있거든요. 요거를 들어주신 분께서 요렇게 후기를 좀 남겨주셨는데 간단히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숙제라고만 생각했던 영어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갈 엄두도 못 내고 죄송합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짐처럼 품꾸만 계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아,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걸 아는 남편이 저 몰래 신청한 친절한 영어 교실을 통해서 이지쌤과 제이미쌤을 만나 이젠 날마다 숙제를 조금씩 풀어가며 영어를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사실 조금 놀라셨다고 해요. 남편분이 정말 뭐랄까요? 너무 달콤하시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아내가 영어 공부 하고 싶은 마음을 아시고 친절한 영어 교실 신청해 주셨다고 하고요. 생각보다 쉽고 잘 배움이 있어서 좀 놀라셨다고 합니다. 먼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이지쌤께 감사드립니다. 사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영어를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다음 장 볼까요? 남편에게 그날 배운 회화를 간단하게 영어로 말을 하면 남편도 영어로 답을 해줘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셨대요. 정말 저도 이런 부부로 나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죠? 이제 평생 수강권까지 끊어서 영어 실력 점점 더 늘겠죠.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서 저처럼 조금씩 배워나가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평생 수강권 저희가 이제 시즌이 있는데 구매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잔여 수량에 한해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배우는 게 사실은 아마 배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참 배움의 즐거움이라는 게 크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영어 초보자분들께 아주 강추드립니다. 다음 책 볼게요. 다시 한번 강의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써 있죠.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한번 타볼 수 있나요? 네. 무언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동사 뭐가 있었죠? 아 try 있었습니다. try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요. can I try it? 되겠습니다. 자 try는요. 어떤 걸 해보다? 시도하다.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 한번 먹어보는 거 한번 뭐 친절한 영어교실 강의 한번 들어보는 거 그죠? 어떤 기구 한번 타보는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요. 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try it.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can I try it? can I try it?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몇 시예요? 네. 제가 힌트로 now 드렸죠? now가 지금입니다. now 어디다 쓰면 될까요? 지금 몇 시인가요? 만드셨겠죠? 너무 쉬운 문장이니까요. 정답은 what time is it now? 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들 알잖아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요거랑 몇 시예요? what time is it? 요거 두 문장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주 기초적인 영어회화로 알고 드리죠. 자, 지금 몇 시예요? 요렇게 씁니다. what time is it? 하고 시간 표현은 뒤에다가 던져주시면 되겠죠.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좋아요.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에 사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를 쓰시고 당신은 사세요? 네, 정답 한번 볼까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leave 라고 하는 동사가 어딘가에 살다예요. where는요? 어디에 입니다.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where do you live? 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별로 어렵지는 않는데 제가 요새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where what 그죠? why 이런 의문사 있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의문사들 나오는 문장들 자주 다루고 있고 또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냥 우리가 원래 질문하는 do you로 시작하는 문장 can you로 시작하는 문장 앞에다가 이 의문사를 붙여주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알고 있을 뿐이지 연습은 또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통해서 말이죠.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좋아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세상에 점점점 어머나 점점점이 나왔어요. 그냥 요런 느낌이요. 오 세상에 오 어머나 약간 요런 느낌이죠. 어, 고런 느낌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뭔가 감탄을 이야기하거나 놀랐을 때 얘기할 수 있어요. 쉬운데 o를 시작해요. oh my 다음 장이요. 네, 정답은요. oh my goodness 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분들은 oh my god 로 알고 계시죠. 옛날 때 뭐 한 25, 6년 전에 김국진 씨가 나와서 oh my god oh my god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어, 뭐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분들은 대부분 oh my god 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oh my god 보다는 oh my goodness 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oh my god 은 여러분 오늘부터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이렇게 많이 써줍니다. 언제 쓰냐면 사실 우리 oh my god 이라고 쓸 때는 좀 굉장히 큰일일 때 쓰는데 외국 애들은 oh my goodness 대개 입에 달고 살더라구요. 많이 많이 씁니다. 뭐 감탄할 때 있죠. 뭐 예를 들면 감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좋을 때 감탄 나쁠 때 감탄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정말 멋있는 거 뭔가 샀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oh my goodness 좋을 때도 씁니다. 근데 투자했어요. 떨어졌어요. 아니면 내가 물컵 갖고 있다가 쳤는데 물컵 쏟아졌어요. 그러면 oh my goodness 이런 거야. 세상에나 어머나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놀랐을 때 있죠. 이렇게 놀랐을 때 oh my goodness 약간 이런 식으로 감탄사입니다. 말 그대로 감탄사 oh my goodness 한번 배워봤구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거 한번 좀 맞춰봐 주시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그거 어디 있어요 물어봤을 때 그거 어 그것 it 이 수로 시작하겠습니다. it 그거는 책상 여기 책상 보이시죠? 책상 위에 있어요. 그거 책상 위에 있어요. 슈 말이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시작은 이수로 할 거예요. 네 정답은 it on the desk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데스크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on o n 맞추신 분들 계십니까? 네 어떤 것 위에 있다. 물론 하늘 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on 무언가 접촉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식탁 책상 위에 있는 거죠. 이런 건 제가 이렇게 손바닥 위에 책을 올려요. 그러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무언가 접촉되어 있는 것 접촉되어서 위에 옷 같은 거 모자 같은 거 쓸 때도 on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접촉되어서 위에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네 이렇게 무언가 책상 위에 있어요. 이런 문장들 그렇죠? it's on the desk 해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우리 이제 해외에 나가서 쇼핑할 때 아우 그거 너무 비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그 형용사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핸섬해요 정말 핸섬해요 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핸섬 정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짱 잘생겼어요 이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잘생겼어요 비싸요 싸요 커요 이런 걸 강조할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때 very 쓰잖아요. very도 있고요 so도 있고요 to도 있고요 뭐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비싸다 앞에는 어떤 게 좀 잘 어울릴까요 네 그거 너무 비싸요 정답은요 it's too expensive 자 it 대신에 that 쓰셔도 상관없어요 that is too expensive 자 t-o-o to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하는데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자 한국말로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비싸요는 긍정적입니까 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죠 아우 너무 비싸요 그죠 어 예를 들면 어 너무 너무 너무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는요 어 그땐 투 안 써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요 너무 비싸요 너무 배불러요 어 수영하려고 했더니 저게 너무 깊어요 그런 거 앞에는 투 써준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 차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it's very expensive it's so expensive 한다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매우 비싸요 맞습니다만 뉘앙스라는 거죠 부정적 투가 들어가면 좀 부정적이에요 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자 네 오늘 배운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만드시기에 가장 어려우신 문장일 것 같아요 거기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먼가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제가 far far 여기다 써놨어요 far far 들어갑니다 거기 얼마나 먼가요 아마 아무 생각도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영웅보 오래 안 하셨으면 이거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맞거든요 정답을 우선 볼까요 정답은요 how far is it 입니다 네 how far is it 거기 얼마나 멀어요 인데요 왜 도대체 how far is it 얼마나 먼가요가 됐을까요 원래 how가 여러분 어떻게 쓰였죠 how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라고 쓰였잖아요 어떤 거 음식 어때요 이럴 때 쓰였었는데 그러면 어때요 far 먼 게 극적 극적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자 아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요거는 그 친절한 영어 교실 3권에서 그냥 교재를 따온 거예요 자 요런 걸 배우거든요 162일 차랍니다 3일정 3권쯤에 이런 수준을 배워요 3권 4권 5권 6권 7권까지 있는데 1권의 영어 읽기 2권 뭐 기초 문법부터 배우는 건데 뭐 일단 how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how가요 음은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녀석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how가 원래는 어떤가요 라고 쓰여요 언제요 네 how가 how 뒤에 그냥 비동사가 왔을 때요 자 요 왼쪽 제일 의문사 how라고 쓰여 있는데 밑에 거 바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how 비동사 주어는 어떻게 쓰인다 그랬죠 네 여기 어떤가요 해요 how were you today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거 뜻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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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들어가 보면 이 how는 어떤가요 로 쓰였다 이 말이죠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면 how is your family 무슨 말이야 how is your family 가족 잘 지내세요 가족 어떤가요 how is the movie 영어가 어때요 네 아까 우리가 배웠던 how is the food how is the movie 어떻다 가 바로 how예요 그게 기본 표현입니다만 옆에 짱 보시면 how 플러스 형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네 how 플러스 형용사 비동사 주어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ow 뒤에 동사 뭔가 와야 돼요 뭐 how is가 오든 how are you든 아니면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 있죠 뭐 how do you 요런 식으로 나오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how big how far how long 이런 게 나와요 네 how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가요가 어떻게가 아니라 뜻이 얼마나 라고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how much 얼마나 많아요 그죠 how much how old 이것도 얼마나 나이 들었어요 how big 얼마나 큰가요 how long 얼마나 긴가요 how far 얼마나 뭔가요 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배워두면 참 좋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고서는 기초회화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왜요 예를 들자면 자 문장 이거 볼까요 how old are you 라는 문장이 있어요 how old are you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아 그 문장에서 how old how d 의 형용사 어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how old are you 밑에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게 우리가 배웠던 how far is it 얼마나 뭔가 아까 배웠던 그 문장이에요 좋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위에 how 아래 색깔 처지인데 how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위에 how are you how is the food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요 how old are you how far is it 초록색깔 초록색깔 그죠 초록색깔이 뭡니까 형용사죠 여기 how 뒤에 이렇게 형용사 같은 녀석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라고 뜻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서 이야기하기엔 사실 실제로 대화할 때 그럴 시간은 없어요 다만 이걸 미리 이해해 놓으시고 네 그쵸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쭉쭉 진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 만들고 싶어요 자 힌트로 for가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 만드셨어요 정답은요 thank you for coming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thank you 내지는 thanks 뒤에다가 뭘 붙여요 네 for 붙입니다 for 붙이고 그 뒤에다가 이유를 써주시면 돼요 보통 동사에 ing 써주시면 되거든요 thank you for coming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뭐 이런 식으로도 쓰겠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문장도 난이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시킬 때 쓸 수 있는 표현 너무 많아요 뭐 can I get 또 있고요 I'd like 또 있고요 네 I will have I'll have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제가 방금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이제 여행 영어 듣다 보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자 이 문장은요 I will have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어떻게 쓸까요 네 정답은요 I'll have a cup of coffee가 되겠습니다 자 I'll have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장 중에 하나죠 아 내가 지금 아니고 미래니까 나 먹을 거예요 그죠 먹을 거예요 I'll have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주세요 시키는 거죠 그리고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단위를 세는 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어를 이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를 써줘야 됩니다 커피 한 잔 그러니까 a cup of coffee라고 해요 그죠 어 저기 뭡니까 우유 한 잔 하면 a cup of milk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냥 I'll have 먹을게 커피 한 잔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I'll have a cup of coffee I'll have a cup of coffee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문장은요 나 열쇠 잃어버렸어요 내 열쇠입니다 my key 그죠 my key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써요 네 정답은 I lost my key가 되겠습니다 자 I lost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다 라고 할 때 lost를 써요 lost를 써요 이 lost 자체가 과거형이에요 원래 현재 형태의 lose라는 거 있는데 이 lose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네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잃어버렸으니까 과거 형태로 쓰인단 말이죠 I lost my key I lost my passport 여권 잃어버렸어 I lost my wallet 내 지갑 잃어버렸어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물어볼 거예요 날씨 어때요 어 날씨 어때요 제가 힌트 많이 드렸어요 the weather the weather weather 날씨예요 날씨 어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답은요 how is the weather 여러분 맞추셨습니까 맞추셨어요 방금 우리 불가 10분 전에 했잖아요 how 그죠 어때요 물어보려면 how를 쓰셔야 돼요 그죠 how is the food 똑같잖아요 음식 어때요 날씨 어때요 영화 어때요 어떤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습니까 네 좋겠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how 뒤에 바로 비동사 나왔잖아요 how long how far how big 이런 거 아니고 how is the weather 좋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저 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저 열이 있어요 열은 영어로 네 그래 알려드릴게요 fever입니다 fever 정답은요 I have a fever 네 요거는 요 문장도 사실 우리가 만들기 힘들죠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 그래 이거였지 하셨을 겁니다 I have a fever fever 열이에요 I have a fever 자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여기도 어가 붙어요 감기 나 감기 걸렸어요 I have a cold 감기 앞에도 어가 붙어요 이런 건 좀 어렵죠 근데 자꾸 보시다 보면 이게 입에 붓기도 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너 뭐 했어? 아무 힌트도 없어요 무엇을 당신은 했습니까? 과거예요 과거 과거 질문 오늘 처음 나왔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엇을 당신은 했습니까? 너 뭐 했어? 그죠 한국말 하면 너 뭐 했어? 정답은요 네 정답은 what did you do? 입니다 뭐 요거 잘 느낌이 안 오시면 뒤에다 어제 붙어 볼까요? 너 어제 뭐 했어? what did you do yesterday?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 형태로 물어봅니다 과거 형태로 물어볼 때 우리가 일반 동사 물어볼 땐 did 쓰잖아요 did 그죠? 무엇을 did you 했습니까? 당신은요 what did you do?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좋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저 좋은 시간 보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시간 보냈어요 현재형으로 쓸까요? 과거형으로 쓸까요? 좋은 시간은 뭘까요? 네 좋은 시간 보냈어요 저 네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정답은 I had a great time 입니다 자 현재가 아니에요 한국말도 보냈어요 한국말은 쌍씨읗으로 과거형 때 표현합니다 그죠? 어 나 밥 먹어 현재형이죠 나 밥 먹었어 그죠? 쌍씨읗 쓰잖아요 보냈어 쌍씨읗입니다 과거형이에요 I had a great time 자 이 great time 대신에 여러분 I had a good time 좋습니다 아마 I had I had 안 썼느냐 안 썼느냐 에 따라서 이런 기초적인 문장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외국인이니까 어 같은 거 좀 신경 안 쓰고 주셔도 괜찮다 그죠? I had a great time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연락하고 지냅시다 친구랑 헤어질 때 야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라고 할 거예요 무언 무언 하자 상대방이랑 같이 우리 뭐 하자 할 때 여러분이 시작 문장 시작 어떻게 해요 let's 어 let's로 시작합니다 힌트는 in touch네요 in touch 터치 뭔가 이렇게 핸드폰 터치하죠 그런 것처럼 터치입니다 터치 만지는 건데 in touch래요 아 이것도 사실은 문장을 자주 쓰는 문장인데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거 in touch 우리가 터치 서로 연락하는 상태를 유지하자 라는 문장이거든요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keep만 여러분 알아내셨으면 되겠죠 let's get in touch let's get in touch 우리 연락하며 지내요 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이 keep이란 단어가 자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어 저는 사실 제가 21살 한국 나이 21살 되기 전까지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영어를 배워야 될 시기를 지나쳤죠 지금 아이들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지만 저때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중학교 1학년 때 A, B, C 쓰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한국인이에요 한국말을 엄청 잘하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쓰다 보면 여기 나와있는 이 K, E, P keep 같은 단어들 있잖아요 요런 단어들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어 특성이랑 영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eep 뭔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keep 쓰는 문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keep in touch 입니다 keep in touch 계속해서 in touch keep in touch 그냥 계속 연락하며 지내다가 keep in touch 요거는 그냥 요걸 하나의 수거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let's 합시다 let's keep in touch 계속 연락하며 지냅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번에도 let's를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근데 잘 안 나옵니다 let's인데 뭐뭐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하지 말자 무엇뭇 하지 말자구요 이야기하다 그것에 대해서까지 있어요 이야기하는 건 토크죠 토크 about 어떻게 할까요 let's를 부정하는 거 다음 장면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하지 말자는 let's not let's not let's not talk about it let's not talk about it 하지 말자에요 talk about 무언가 그러니까 그거니까 talk about it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가 되겠구요 let's not talk about it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이 let's not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떻게 쓰지 let's not 동사로 해주시면 좋겠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왜 웃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죠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하시면서 몇 개나 맞추셨습니까 잠깐만 좀 스트레칭 하고 넘어갈까요 많이 못 맞추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시고 이거 두 번 들으셔도 두 번 들으시면 오늘 우리 30개 할 거거든요 두 번 들으면 30개 다 맞출까요 아니에요 두 번 들으셔도 다 맞추기 힘듭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아 내 사고 방식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아 이쪽으로 잘못 돌아가는구나 이쪽으로 자꾸 끌어오셔야 돼요 영어쪽으로 그죠 왜 웃어요도 한번 해볼까요 왜 웃어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야 왜 웃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누가 막 웃고 있진 않습니다 그 순간이죠 왜 웃고 있는 중이에요 비동사 ing 쓸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요 왜 당신은 웃어요 웃다가 뭔데요 네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정답은요 why are you laughing 이 되겠습니다 laugh가 웃다예요 이거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어요 l-a-u-g-h 어떻게 했냐면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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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읽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why 너는 are you laughing 웃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야 왜 웃어 why are you laughing 라고 물어볼 수 있겠고요 만들기 쉽지 않겠죠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한번 천천히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상대방한테 어 저 근데요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행 가서 뭐 누구한테 어 근데 좀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요거를 어 한국말로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도 돼요 지만 어 뭐 뭐 할 수 있을까요 로 만들 거예요 영어식으로는요 뭐 뭐 해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냥 can 쓰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난 문장이에요 정답은요 can I ask you something 자 ask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만들어 오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숙제인 거죠 그죠 can I 내가 할 수 있어요 ask you 당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something 무엇인가를 이어 그죠 동사 뒤에 죄송합니다 동사 뒤에 사람이 오면 무엇 누구 누군가에게 ask 어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요 그 사람 뒤에 나오거든요 ask you something you 당신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ask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저 뭐 좀 뭐 하나 뭐 좀 물어봐도 돼요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이요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기는 얼마나 긴가요 자 제가 여러분께 대기 알려드렸습니다 the weight wait 기다리다는 동사인데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the weight 그 대기 그러니까 대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긴가요 얼마나 아까 배운 거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긴가요 맞춰볼까요 이거 맞추시면 여러분 오늘 진짜 뿌듯하셔도 돼요 the weight 대기고요 얼마나 긴가요 맞춰보셨어요 네 정답은요 how long is the weight 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어요 친절한 영어교실 책이 있는 거라고 제가 가지고 와서 how 가 원래 how is how are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음 네 어때요 어떤가요 어떻게 라고 쓰여요 how 뒤에 뭐가 붙어요 길다 짧다 뭐 크다 많다 이런 게 붙으면 얼마나 해요 어 그러니까 생각해보기 한국말로 어떻게 길어요 어떻게 커요 이게 그냥 한국에서는 우리 어떻게 커요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커요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바로 how long how big how far how much how small how high 얼마나 높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죠 how long is the weight 대기는 얼마나 긴가요 어때요 맞추셨습니까 맞추신 분들 박수 쳐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네 슬슬 거의 끝나갑니다 뭐 한 다섯 개 정도 네다섯 개 만드시면 돼요 올 거야 아 이것도 처음에 나왔었죠 올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올 거예요 라고 우리가 물어봤어요 우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봅니다 내일 내 생일잔치가 있어요 아니면 내일 뭐 제사가 있어요 내 친척 모임이 있어요 야 너 올 거야 물어봤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미래 올 거야 그죠 미래에 대해서 당신은 올 겁니까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많이 쓰는 건 w-i-l-l will인데요 will 다음에 비동사 going to 많이 쓰죠 이게 뜻이 살짝 다릅니다만 그냥 똑같이 우선 쓰세요 비동사 going to 가지고 올 거야 물어볼게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정답은요 are you going to come 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빨리 읽으면 are you gonna going to는 줄여서 gonna 라고 읽히죠 are you gonna come are you gonna 내가 미래 뭐 할 거면 I'm gonna 너 미래 뭐 할 거야 are you gonna 우리 12개 패턴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거기서 다뤘었습니다 그죠 be going to 했었죠 올 거예요 are you gonna come 너 올 거야 뭐 미래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그냥 많이 쓰면 돼요 올 거야 뭐 너 이따가 게임 할 거야 뭐 이따 어디 갈 거야 뭐 이따가 뭐 기타 칠 거야 이따 강아지랑 놀 거야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확실해요 그거 확실해요 누가 어떤 정보를 알려줬어요 너 그거 진짜 확실해 제가 정확히 문장을 말려드리면 당신은 확신하나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나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야 그거 확실해 이런 거예요 그거 확실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확신하나요 정답은요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당신 물어보는 거예요 sure 확신하는 내가 확신할 때 이러잖아요 I'm sure 나 확신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sure 너 확신해 뭐에 대해서요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방금 너가 한 그 말에 대해서 about that are you sure 확신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거 확실해요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sure about that 좋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 이런 거예요 어 한 시간 걸려요 시간이 한 시간 걸린다 요거 수리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갔는데 한 시간 걸려요 한 시간 시간이 걸리다 어떻게 쓸까요 우선 한 시간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시간 뭐예요 네 one hour 뭐 가능합니다만 보통 한 시간은 on hour라고 써요 a n hour hour가 시간이고요 앞에 그냥 어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발음이 hour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예 on이 붙은 거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을 on hour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one hour는 어차피 아무도 안 알려줘도 압니다 예 우리가 an hour를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시간이 걸리다는 동사는 뭐예요 네 정답은요 다음 장 볼까요 it takes an hour it takes an hour 자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하는 동사는 take입니다 take가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죠 take 사전에 찾아보면 뭐 수십 개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여기서 저기를 데려다 주다 뭐 어떤 걸 어떤 걸 타다 라는 뜻도 있고 어떤 걸 취하다 어떤 걸 가지고 오다 많습니다 시간 뒤에 시간 앞에 붙으면요 시간이 걸리다예요 it takes an hour 두 시간 걸리다는요 it takes two hours 쉬워요 그죠 그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이고요 좀 더 주실래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먹고 있어요 음 조금만 더 주실래요 이런 것도 사실 영어식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더 주실래요 더 주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쉽게 만들면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우리 여행용어에서 어떤 거 했어요 내가 뭐 좀 더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뭘로 합니까 다음 장이요 정답은 can I have some more 네 can I get some more 가능합니다 조금 더 좀이 some이고요 more는 더죠 그러니까 some more 좀 더예요 어떤 특정한 수량을 나눈 건 아니지만 좀 더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좀만 더 주세요 어 나 좀만 더 some more가 되겠고요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할 땐 상대방한테 주실래요 can you give me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뭐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만 더 쉬운 건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more 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좋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같이 30개 문장 다 같이 만들어봤습니다 몇 개 더 맞추셨습니까 네 제가 마지막이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어 오늘 배웠던 문장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안 배웠던 문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 친절한 대학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문장이 뭐 천 개도 넘겠죠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그거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레벨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문장들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상 내가 만들려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네 어려워요 영어라는 게 그렇고요 내 스스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런 연습 조금 더 하시고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훨씬 더 잘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강의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